Ooh, I see you, see you, see you every time And I'm on my eyes I like your smile You, you make me, make me, make me wanna cry Now I In back to see you dance, just one more time 자기소개해 주세요 저는 소방안전학과 23학번 김채윤이라고 합니다 무슨 곡을 선정하셨는지 그 이유도 물어봐도 될까요? 톤즈앤아이의 댄스몬키를 선정했는데요. 그 이유는 예전부터 그나마 잘 부른다고 생각했던 곡이었어서 고르게 됐습니다. 노래에 자신 있나요? 제가 잘한다고 생각한 게 노래였어서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. 혹시 연습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어요? 많이 연습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안 했을까 봐 그것 때문에 살짝 걱정했던 거 빼고는 딱히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? 노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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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ay oh my god I see the way you shine 예전소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해요. 혼자 출연하는 거라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방안도 학부 화이팅!